여러분 안녕? 마샤의 러시아어 클래스야 맞아, 러시아 애니메이션 마샤와 꿈에 나오는 마샤가 맞고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 나도 쉽지 않아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수능 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너무너무 수고했어 이제 지나간 것은 결과를 떠나서 잊어버리고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실수를 했고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해 자, 그래서 아, 그리고 왜 빠샤쌤이 아니라 마샤가 왔냐 자, 빠샤쌤은 요즘에 이제 하필 또 이 수능 기간에 또 이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힘든 바쁜 시간을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 해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나랑 함께 이 재밌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귀 쫑긋하고 같이 확인을 해보자 자, 2025학년도 수능 러시아어 해설 자, 필기하면서 복습은 공부의 어머니다 늘 빠샤쌤이 말하지 바로 가볼게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1점짜리였고 단골 문제지 자,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치 3월 8일은 뭐다? 뭐야? 알잖아 그치? 빠샤쌤 수업에 항상 얘기를 했었잖아 맞아 세계 여성의 날이야 이 날에 우리가 러시아에 있는데 우리 주위에 어머니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여자친구 아니면 그냥 여사친들 여동생 이런 주위에 있는 여성분들을 뭔가 기념하지 이렇게 축하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삐진다고 얘기를 했었지 자, 볼게 자, 8번 마르타 브라시 8번 뭐가 들어가? 5가 들어가겠지 8번 마르타 그치? 3월 8일은 브라시 러시아에서는 누가? 무시니 남성들이 제가 들어가겠지 무시니 поздравляю 축하를 해줘 누구를? женщины 여성들을 이다랏 임바다 그리고 선물을 해줘 그들에게 선물들을 открытки 뭐야? открытки 까가 들어가지 открытки 뭐야? открыт까 엽서 오늘 축하 카드를 우리가 открыт까라고 얘기를 하지 이 красивые цвет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красивые 이가 들어가지 그래서 아침이 뭐야? 안경? 자, 이 단어는 여러분들 다 알지 그치? 자, 1번은 뭐야? 아크노 창문 2번 아침이 얘기했고 3번 스타네 또는 브리우키 그치? 바지 4번 뭐야? 르지 스케 5번은 시스 그치? 다 아는 단어들이지 여기서 솔직히 틀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난 믿고 있어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먹고 들어갔을 거라고 난 믿고 있고 자, 그 다음 볼게 바로 2번 자, 2번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또 발음 문제가 항상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바로 그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부터 판단을 해서 바로 접근을 해야 돼 그치? 자, 얘는 뭐야? 얘는 모음 문제야 자 몸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강세를 찍으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오드하 오드하 오로 강세가 그치? 오드하 그래서 뭐로 들려? 오로 들려 자, 나는 다리가 아프다 노기 얘도 오로 들리지 자, 그리고 넌 완벽한은 뭐야? 리조트 또는 휴양소야 이것은 리조트다 나는 다리가 아프다 자, вчера была отличная 빠예스트가 어제는 была was отличная 완벽한 퍼펙트한 빠예스트가 여정 또는 여행 빠예스트가 어디로 가? 예로 가 그치? 그럼 앞에 오는 뭐로 내가 발음했어? 빠예스트가 아 로 발음을 했어 오가 강세를 못 받으면 아 로 발음이 된다 알고 있지? 4번 주말에 그는 다녀왔어 산으로 오 로 들리지 그치? 강세를 받으니까 명확하게 1월은 제일 추운 달이다 하 로드니 어디로 가? 오 그치? 두번째 오 로 강세가 가서 오 로 발음이 돼 근데 대신에 앞에는 어떻게 돼? 앞에는 오가 강세를 못 받으니까 하 로드니 아 로 발음을 했지 내가 근데 여기 표시되어 있으니까 오 로 발음되는 거 맞지? 그래서 오오오오 자 3번만 아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솔직히 여기서 틀린 사람 손 없지?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 볼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